강서구가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12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워크숍 자치계획 물어보사를 개최했습니다. 워크숍은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. 이날 워크숍에는 안산시 마을지원센터 이필구 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자치계획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우수사례 등을 활용해 열띤 강의를 펼쳤습니다. 또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살려 댓글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. 한편 강서구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자치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2022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.